일단은 탑승자 서약서를 먼저 집행을 하고 uti 체헌비행을 담당 하기에, 조종사 정권희라고 합니다 저희 뭐 저기 수락한 거 없는데 비행한다고 예 일단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해가지고요 일단은 탑승자 서약서를 먼저 집행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한 다음에 바로 탑승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야 뭐야 탑승자 서약서 잠깐만 이거 서양 막 그런 거잖아 무슨 혹시 문제 있을 때. 아니 동행 안 하면 안 타는 건가요? 그냥 해 잡아 어딨어 가 있어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. 어 떴다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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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. 우와. 기장이 지금 이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. 약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. 한 200km 정도 정도가 되겠습니다. 불 suas 쫘gate. . 네 원조 3 2. 우. USB. 윤크림 인들을 하면 되요. 조금만 Trip dá. 도불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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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net 도불악고 도불악고 도불 라 substantial party 열어uge öl 뭐요? 우와아아아아아아 그만! 그만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